처음에 리허설 할 때 딱 받는 순간 일반적인 주사위는 아니었어요. 욕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정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 정답을 찾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너 혼자 그걸 계속 생각해내고 있어요. 뭘까? 와, 이런 거 같은데요? 뭘 놀래? 뭘 놀래? 이거 뭐 보셨어요? 비슷한 거 같아. 생일이랑 난 같은 건가? 근데 나는 1, 2, 3, 4, 5, 6에다가 세 가지 숫자라고 하면 33%로 떨어져. 하나 더 사시고 싶어요? 두 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아. 육발로 해서 안 되면 데스매치 같게 오는 거. 그러니까요. 더 살 필요는 없을 거 같아. 하나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33%에서 최소한 한 50%까지는 확률을 높이려면 뭘 자꾸만 뭘 자꾸만 뭘 자꾸만 달라고 아니, 옆에 좀 있을게 그게 아니고, 잠깐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.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같이 따라 나올 거 같아. 나가다가 있을게 아니, 어디 갈 데도 없고 외로워서 그래, 나는 진짜로 맞leben이 난 진짜로 알겠습니다. 우리 집 가사 왼치 두 개